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아주 정치적으로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에는 cctv가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의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이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이재명 지사와 만났을 때 일화를 소개했는데 2010년쯤에 친한 사이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로 찾아가서 사법연수원 때 그때 이야기 등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정성호 의원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형 위를 가르치면서 나하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하면서 천장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천장 그래서 위를 보니까 집무실의 접견장 천장에는 녹음이 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그때 이 지사는 많은 개발업자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 뭔가를 두고 가려고 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달아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민원인이나 개발업자들이 딴소리를 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cctv로 녹음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사를 잘 아는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가 정치인이나 지역 인사들과 갖는 회의나 모임에서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게 드러나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묘한 시점에 이렇게 나는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는다고 할 경우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해 놓는다 이렇게 아마 자기가 처신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렇게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대개 이런 경우는 cctv를 달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봉투를 주고 가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럴까 대개 이런 거 관계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설치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분명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만나주고 뭘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뭘 갖다 놓는데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쇼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걸 다 설치해 놨으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에게 함부로 주지도 전달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런 이미지 쇼가 아닌가 정말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 초인의 한 사람들은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업자를 만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또 부탁을 하거나 뭔가 주고 갔으면 놓고 갔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가거나 죽어가거나 할 정도 되면 이재명 지사의 그때 성남시장의 처신이 어땠을까 이걸 보면 홍준표 의원이 얼마 전에 제기를 했던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시장 안남시장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시장인데 거기가 부당성 개발 업자들과 결탁을 하고 조폭들과 함께 어울려서 개발 이익이나 이런 걸 시장이 다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도 거기에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야말로 이득과 이해관계에 비리가 어우러진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그런 영화의 한 단면 같다 아니 시장진무실 위에 CCTV를 달아놓을 정도면 거기가 어디 시장진무실이 아니고 완전히 조폭들과 무슨 이권사업 등과 그리고 어울려가지고 난장판이 아닌가 아니 시장진무실이 어떻게 해서 그 CCTV를 달아놓을 정도로 그만큼 시장진무실이 걸러지지도 않고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이걸 달았다고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달았다고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그게 투명하고 깨끗해서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통상경험적으로 보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 부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덜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CCTV를 달 필요도 없다 그런데 얼마나 평소에 처신을 저렇게 했으면 저는 CCTV를 달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아니면 또 그렇게 본인이 많이 당했을까 당한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뭔가 주고받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CCTV가 없는 곳에 집무실 말고 옆에 가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옆에 가서 CCTV도 찍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쇼 그래서 최근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 지사가 시장실에서 CCTV를 달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 하려고 이런 걸 꺼낸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내가 알기로도 대장동은 원래 LH가 하려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압력으로 민간 개발로 내려갔다가 이 지사가 다시 공용 개발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5,5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돌릴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5,500억 원의 이익을 누가 해도 다 돌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여기 단 7명, 8명 이런 지분으로 돌릴 부분들 4,000억 원 정도를 고스란히 안 줘도 될 돈을 준 것 아닌가 왜 거기에 3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이 4,000억 가까이 3,000억 원 이상을 배당으로 받아갔는가 이게 전부 다 성남시민들의 돈들이 아닌가 개발 이익을 왜 성남시민들의 돌아가지 않고 특정인들, 지분도 다 합쳐서 6%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갔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은 도시개발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따내야 한다 시행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투자자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을 배분했는지가 문제될 것 있느냐 문제될 것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고 이득이 나서 그걸 가져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부패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와 성남도시개발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있을 때 결제했던 상황들이고 거기에 설계대로 이익을 가져갔다면 그 설계가 처음부터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드러난 인물들 보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관계되는 인물들이 고문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더욱더 의혹이 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계속해서 CCTV를 다뤘다든지 아니면 거기 이재명 지사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온 부문이 있다는 등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비켜나가고 피해나가려고 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2018년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도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경찰과 검찰에서 화천대유나 천하동인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는데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시의회 자체가 더불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그렇게 듣고 넘어간 것도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놨다 이런 것 자체부터가 정말 코미디 같은 쇼다 그래서 더욱더 의심이 가는 겁니다 더욱더 의심이 가는 이유가 바로 CCTV를 집무실에 설치해놓은 시장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